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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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은 더 작은 곳이었습니다. 이게 너무 큰 곳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곳에 못 받은 곳이었습니다. 라면, hot, and sour 통통통치 브러스 이렇게 제가 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너버 41. 너버 41. 그리고 이곳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라면, hot, and sour 통통통치 브러스 이렇게 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음.. 음.. 오우. 이게 좀 다른 것 같아 오우. 이 smell 좀 다른 것 같아 본적을 뿌리기 전에 네 이게 좀 다른 것 같아 오우. 그거는 좀 더. 믹스 비트? 그쵸? 그거는 많아. 아니. 아. 저걸 먹기 항상 enough. 야옹. 너는 더 조그맣게가? 야옹. 에어. 뭐. 뭐였어? 그녀는 이 질긋한 잔잔를 먹으러 왔어요 이럴수에 럴을 먹으러 왔어요 왜 이럴을 먹으러 왔어? 왜 이럴을 먹으러 왔어? 럴을 먹으러 왔어요 그래서 그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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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녀가 왔어요 주위에 엄마 만들 수 없는 미국에 한편 Balance 어떤 음식을 스크랩으로 주문하셨어? 엄마가 또 모양의 맛을 올리려고 합니다 엄마가 또 늦 queria 엄마는 두 번째 그냥 먹지? 엄마가 또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또 말할 수가 없어 ㅋㅋ 엄마가 또 말할 수 있어 ㅋㅋ 말해 언제든 따로 너무 너무 고소 너무 고소해 더 고소해 저의 치즈티 오예! 이 스포츠가 네 이 스포츠가 지금 보니 이름 오예 이 스포츠가 지금 이게 괜찮아요 이 스포츠가 지금 이 스포츠가 지금 시dney whining you know i have to okay wanna see how messy my desktop is clean up your desktop no i don't want to what oh it's killing me it's so crap this part got me struggling because i didn't know what's right oh you have to write it yourself? no and then i found a reference sheet that she gave us but i didn't know about it so i was so freaking drunk so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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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하지 못한 말들에 해내지 못한 슬픔에 해보지 못한 후회에 얽힌 한숨들과 이제 그만 얹혀있는 짐들을 이제 그만 내려놓아요 뚝 울지 말아요 뚝 산을 오르기 위해선 가벼워야 해요 내려놓아요 뚝 좌절 말아요 부디 잦은 한숨 쫌절 말아요 아멘